3월 2일, 3월의 첫 거래일 시총 상위까지 셀트리언만 하락을 했네요. 그래도 오늘 굿모닝 경제에서 셀트리온 레키로나 리제네론처럼 EMA 승인 권고 가능해서 기사가 나왔구요. 셀트리온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유럽의약품청 EMA죠. 허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앞서 심사를 받은 미국의 리제네론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이달 중 승인 권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EMA가 레키로나에 대한 롤링 리뷰, 유럽 내 품목 허가를 위한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밝혔다. 롤링 리뷰는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최종 허가 신청에 앞서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데이터와 문서 등을 우선 검토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치료제 중 롤링 리뷰를 거쳐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레키로나의 경쟁 제품으로는 리제네론의 RGENCOV2가 있다. EMA는 지난달 26일 산소요법이 필요 없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환자에게 RGENCOV2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거는 셀트리온하고 똑같죠? 이번 EMA 발표는 정식 허가전 유럽연합 개별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고에 해당한다. RGENCOV2 사용헌고는 EMA가 지난달 1일 롤링 리뷰에 착수한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소식이다. 한 달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권고와 별개로 RGENCOV2 정식 품목 허가를 위한 롤링 리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도 사전 승인 허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류이제네로는 앞서 코로나19 치료제를 부상했던 덱사메타선도 지난해 9월 CHMP 안건으로 등재돼 같은 날 RGENCOV2와 같은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사용 논의는 이달 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CHMP는 오는 3월 21일부터 25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레키로나의 안건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CHMP에서 레키로나가 논의 안건으로 등재되고 이후 리제네레론 RGENCOV2와 동일한 의사결정이 나올 경우 이르면 이달 내 사용 권고도 가능하다. CHMP 3월 21일, 25일 회의를 개최하니깐 이때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네요. 셀트리온은 정확한 사용 권고 및 품목화가 시점은 알 수 없다면서도 EMA와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롤링리뷰 착수에 필요한 자료 이외에 추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제는 레키로나 롤링리뷰가 시작되기 전 EMA가 요구한 자료는 취합회 제출을 완료했다며 사용 권고나 품목화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EMA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다면 그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21일부터 25일 CHMP 회의가 개최되니깐요. 그때를 짜증나지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